이 분은 누구의 짝꿈일까요? 가역의 젠틀맨 우리 진혜성 동생의 누나입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시고 가세요. 모시고 가세요. 자 진혜성 씨랑 한 팀입니다. 한혜진 씨. 젠틀맨이니까 모시고 가세요. 네 젠틀. 진혜성 천국만마예요 지금. 한혜진 진혜성 팀은 캡사이신 팀입니다. 저희들은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운맛을 제대로 보내드리려고 왔습니다. 캡사이신 무슨 캡사이신 텁텁한 맛이지. 우리 진혜성 동생은 제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. 늘 지켜봤지만 정말 가역의 젠틀맨이고 노래도 잘하고 힘이 넘쳐요. 인정. 힘은 지인이다.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드리려고 오늘 힘을 합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해달라고 할게요. operator하는 vocês publisher 1.